치티 스크 한 번도 못 놓은 거냐 뭐야 어색해 dest2 이선거 털어라 찐따조 안 누르는데 혼자서 놀자? 찐따조 와 이번에 진짜 그냥 과거나 하와이 좋아었는데 좀 너무 늦은 텐데 어 뭐야 아까 그분이 아까 그분 아니야?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맞네 중도 좀 짜야겠네 맞네 저분이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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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저희가 너무 많이 이겼으니까 살살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얄미운 거 아시죠? 이빨입니다 이분이 질 거 같아서 어우 허리야? 아 뭐 열심히는 하겠죠 그거 10시니까 열심히 해야죠 어 2층에 있네 어? 저축원 축하 포켓 축하 축하 포켓 제발 5초코 제발 어어어 노노노노 그 말 때문에 저는 살아요 축복해주셔서 고마워요 어디로 갔어요? 몰라요 알았어요 축복 감사해요 선지자한테 갔으면 죽겠다 얘야 인생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꺼져라 와 앵두들한테 꺼져 그렇게 허억 할거면 중성마녀한테 도봐라 하십쇼 어터님 피드백하십쇼 어떻게 앵두분들한테 저 죽음 수고? 진짜 죽음 이번에는? 진짜 죽음 할로루 거기서 좀 제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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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카우보이 하나도 안돌림 속도 왜? 왜 이렇게 해야? 이제 어그로 끓은거 아니야? 아니 근데 하나도 안돌아가져있으면 진짜 리얼리 아무것도 안돌아가져있으면 저사람보다 점프한다? 반대로 가야지 어? 아 이걸 내리라고는 안함 근데 아까 우리 약속한거 있잖아 아 그거 도움이 필요하여 하면은 에 뭐야 뭐 뭐 칼칼이야? 아니요 칼칼일거 같은데 자세가? 똥싸놓은건 아닐거 아니야 맞네 부 부 엉이퀄 엉이퀄 할 바엔 죽고 만다 왜냐면 부엉이는 칼칼이 막을 수가 없죠 어? 어? 어디로 들어가시는걸까나? 우와 이거 응? 환상에 따라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린다 엥도님 마술봉이 하나만 더 있었더라구요 여기 넘어갈 수 있나? 어 나이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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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되네 내가 살짝 밀어버렸잖아 이게 이렇게 되네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좀 폴리곤이 막은거지 알아요 꼭 깔코내면 바로 나서 죽었자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플래시데이 플래시데이 알제? 선진자 알제? 나랑 약속한거 알제? 할 뻔인데요 아 그래 맞네 뭐함? 우와 어? 마지막 개그 게임 그것도 90몇퍼임 전송시키면 됨 그냥 나는 괜찮으세요? 제가 안서트려 잠깐만 이러면 저 카로플인가? 그거 뭐지? 아 멘라플? 어디요? 아무도 못 놓은 거냐? 어색해 어? 나의 진심모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거 들어갔어 나 안 누르는데 혼자서 놀죠? 찐따줘 왜 이리와 아 그냥 나가자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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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보이 잘 가시고 어 아 놀려고 그래요 우리 잉두님을 그 카우보이 놔두고 우리 같이 나갑시다 그래 이거 때리는 줄 알았네 갑자기 무슨 불판? 어이구이구이구 아 이걸 보내주셔? 진짜 천사가 따로 없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카우보이 보내주고 엉도 죽여요 빨리 나가주라 아 진짜 엠도 많냐고 어? 우리 방송 보는 사람 많냐고 나 160,000원 끌었어? 뭐 했길래? 가만있었어 아하 아 엠두님 너무 착하다 세상살이 어떻게 할라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아 하염없이 눈물이 나아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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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